프로그램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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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희의 미스테이크에 D2 타이틀 대추 탁 그런데 왕 역할이에요 미쳐버린 왕 이 역할을 잘 들었어요. 일단은 조금 다 깜짝 놀래 본 거예요. 4년 전 그 August 2기에는 그 랑이 됐고 고량의 August 2기에는 대립을 하네. 이 2 타이틀 대수타는요. 가사적인 부분보다는 되게 청각적인 재미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거라 이 시각적인 거랑 청각적인 거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걸 타이틀로 한 거라. 오늘 마지막 씬인데요. 저 원형 감옥 엔지 묶여가지고 랩을 하는 씬인데 지금 해가 안 져가지고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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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틀차 시작했습니다. 시작했는데 끝 하나가 벌써 끝났네요. 오늘 순조롭게 끝. 조조 추전자가 온 것 같아요. BTS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저희는 배우? 김석진이랑 배우 정국입니다. 연기가 이렇게 한 번만 나와달라고 막 한 번만 와달라고 와달라고 이러면서 Q. Q. 눈에 왜 뜨셨어요? Q. 자 너무 멋있어요. Q. 두 명이 잘 나와야지 끝이 나요. 감사합니다. 어거스 디에 씨의 이 배치타. 맞아. 뮤비 잘 나온 것 같아. 뮤비 진짜 열심히 추고 있어.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어거스 디 파이팅! 방탄소년단 파이팅! 백성 무사기고요. 저기 보면 엉마들이 있어요. 랩할 때 신하들을 밟고 다니는 칼춤이 있는 걸 안 뒤 불이 나게 이틀 전에 배워봤는데 좋습니다. 아 이거 뭐 물집도 잘 피고 있어요? 너무 물집도 잘 피고 있어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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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어 D2 됐시다. 잘 끝났는데 너무 재미없는 장애였습니다. 와 이게 기대돼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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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주세요. 안녕.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